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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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현재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인천광역시 인천팀으로 이어가겠는데요 팀명이 담마이라는 팀입니다 새벽여명이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희망과 활력을 가득 신어드리겠다고 그러네요 경기도 인천팀의 작업으로 3번 담마이 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